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반칸 레이스를 준비했어요 자 오늘 멤버들과 반칸 레이스를 할건데 반칸이니까 살짝만 닿아도 죽겠죠 자 그러면은 이 반칸 레이스를 가지고 도착점까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인데 오늘 꼴등에게는 엄청난 벌칙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오늘의 벌칙은 섹시한 척하기 섹시한 척하기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은 바로 게임 시작해볼게요 오늘의 꼴찌는 무시무시한 벌칙이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바로 시작합니다 자 요기를 어 미쳤어 누가 미쳤어 야 이 산을 빨리 내려가야 돼 자 침착하게 침착하게 자 반칸이니까 어 밀지마 알았죠 어 살았네 오케이 이득 아싸 오케이 어 여기 동굴로 내려가는 거구만 어 그럼 우리 멤버들이 잘합니다 여러분들 한명도 안 죽고 가는데 탈락 꼴등 정해진 것 같죠 방금 아니야 아니야 이대로 갔지 비켜 너희들 사람이 자꾸 밀어서 떨어졌잖아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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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긴ak 되 넘쳐요 오이거 긴박과 넘쳐요 얘들아 따라가지 말라고 살짝만 awado 죽을것 같다고 demon 되게 어려운거 실화냐 고민은 내가 골 cho가야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c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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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bi 난 1등 할거야 나도 1등해야 겠다 하는김에 비켜비켜 비켜 비켜 오!!!! 오오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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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피하는데? 잉? 피하는게 어딨다고 그래요 점프 됐다 나 간다 내가 따라잡을 거야 오! 원독이네 이건 또? 아니 이거 어떻다 아니 또 첫번째 있는건 아니겠지 아이소요 거짓말 하지마세요 이게 사람이야 아어 근데 김희아님 그쪽으로 올라가시네 어 뭐야 이거 와 용암 4천만 건드려도 간다 김희아님 빨리 가세요 확 밀어버립니다 확 밀어버려요 어이 어이 드디어 내려갔다 어이 거짓말 치지마 어 뭐야 용암부터 다시 해야돼 어 어 내가 1등인가 어 내가 1등이다 따라와 보시지 용암을 벌써 지났다고? 용암을 지났는데 다시 돌아왔어 죽어서 당연하지 당연하지 올라가는거 아니야 한 스테이지를 지나가면은 저거 됩니다 아까 김희아님 산으로 올라가던데 거기 길 아니죠 네 거기 길 아니죠 여기 근데 쿠키 있는데요 쿠키 드시고 오세요 그럼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맛있네요 아하핰 오케이 어 내가 1등인거 같아 아무 뒤에도 아무도 없어 어 오케이 왔다 아 여기구나 금방 따라서 봐주지 죽었어 잉여맨 죽었어 가서 한 대 턱 쳐줄만 선두를 달리고 있는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으아핰 닉여맨 선수 어 뭐야 주인대가 뒤에 있네 뭐야 안녕 어디 따라왔지 이 정도야 갑분하지 어 길이 어디야 꺄아아아아아아아악 닉여맨 다 따라왔다 길이 여기구나 오 진짜 어렵잖아 이거 1등하면은 치킨 사주십니까 아 1등이요 아 그래요 당황 오케이 1등하면 치킨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어디 치킨인데요 어디 치킨인데요 확실히 말해요 아 그거는 아직 비밀 아 이거 꿀뚝이도 되겠다 아니다 꿀뚝이 싫고 으악 지는대 다 떨어져 봤다 허허 좀 아시는데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니 이 녀석들 사라졌어 길이 어디야 살짝살짝 내려가서 의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들 알쩨 ㅜㅘ 으에에에에에에에에 얘들아 거기 괜찮니 공개 줬니 으흐흠 얘들아 나는 산이야 하랍 야 아 이또 사냐 오우 선인장 거짓말 거짓말 죽은edereen 어 살짝만다와도 살짜만다와도 죽어요 어 쟤네 때 너무 빨리 가는거 아니야? 천천히 좀 가자 어 잠깐만 나 솔직히 위험해 그냥 무서워 아이고! 어 안 죽었어? 어떻게 안 죽었어? 나도 몰라 버그다 버그! 버그 악용사례 버그 악용사례다 뭐라 용기야잇? 운이 좋은거지 어 오케이 다 왔고 나이스 밀었다 내가 아 이럴수가 나도 죽었다 내가 단독 1등이다 나 가도 밀게 아 가도 밀어 가도 밀어버려 뭐야 나쁜짓을 해버려 나쁜짓을 어 이거 건너기 진짜 힘들다 와 선인장 왜 이렇게 힘들어? 빽빽해 성공 선인장 진짜 힘들어 여기 오케이 다 왔다 오 김정돼서 말을 못하겠어 통과 이런 전장 밀었어 물로 들어간다 물로 들어간다 나는 왜 띡소리가 안나지? 체코포인트가 안나네 체코포인트가 안되는데 나는 뭐지? 와 체코서 탈출했어 아니 안 밀어 가자 물속으로 가자 자 숨 쉬어야 돼 숨 숨을 쉬자 얘들아 뭐야 벌써 물까지 따랐어? 자 1등 2등 3등이죠 택배기 1등 2등 G등대 3등인게맨 뒤에는 모르겠고요 뒤에는 확실해요? 예 확실해요 자 여기서 길을 찾으면서 숨을 쉬면서 가야되는건데 숨을 살짝만 모셔도 죽는거거든요 오케이 다 따로잡았다 죽일 때 숨있나요? 아 전 많습니다 개봉구 키우기도 아니고 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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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쉬고 숨이 잠시만요 여기 숨 쉬는대가 아니야 제발 제발 아 아깝다 보낼 수 있었는데 1등 할 수 있었는데 치킨 먹을 수 있었는데 그니까 형 빨리 죽어 늑대야 같이 가자 나 죽어 나 죽어 오케이 지금 4등 쫓아오고 있나요? 빨리 쫓아오고 가있어요 보이나요? 아니요 아직 안보입니다 한참 멀었구만 잠깐만 잠깐만 거짓말하지마 여기서 죽는다고? 여기서? 여기서! 오케이 1등 진흙대 1등 진흙대가 됐다 아 거짓말하지말라구 잠깐만 여기서 죽는다고? 잘가 안 돼 오! 방금 거품 하나 했어 와 안전하게 갈걸 잠시만 잠시만 오 오 오 김박감바 아까 거품 하나 했어 다들 이렇게 생각해 어차피 꼴등은 단지님이야 조용히 해! 완전 하나만 역시 만년 꼴등인가 아직도 산을 타고 있어 조용히 해! 에이 거짓말하지마 어떻게 산을 타니? 놀리지마 놀리지마 그래 누나야 누나 산에 탈수도 있지 내가 산 타는 거 좋아해 산 타는 거 좋아해? 산하는 거 좋아해? 사나긴 걷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 자 산 많이 타시고요 그러면 아 진흙대가 좀 빨라 왜 이렇게 빠른 거야 늑대야 원래 젊을 땐 빠른 법이야 오케이 다 왔다 빨라 빨라 내가 김니아보다 디라니 오케이 내가 3등 있다 야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런 치움을 승훈아 천천히 가자 천천히 싫어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천천히 가자 천천히 싫어 싫어 순 좀 쉬고 살자 당신들이랑은 어 다르다고 나는 단지님 또 산에 떨어진 것 같은데 여기 어디야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요 제가 길을 잃어버려서 그러는데요 단지님이 오고 있긴 한거지 단지님 내가 님한테 저걸 드릴게요 저한테 피트받어요 제가 님 만큼 거의 뒤에 뒤쳐져 있거든요 아 냅두세요 그냥 냅두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이따가 다 깨고 보게 어디에 있는지 한 입 한 사람 체리네 어 지냈대 죽었다 이건 기회야 내가 1등이야 이건 기회야 어 어 점프맵 어 완전 어려워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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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왔다 3등 쫓아가고 있다 긴장해라 진흙대 어 전혀 무섭지 않지 오케이 여기가 길이구요 조금 겁나보이던데 목소리는 전혀 무섭지 않나 여기가 길이구요 자 1등을 달리고 있는 눈앞에 다 보인다 이 사람들 비니맨 선수 자 아래 뒤에도 쫓아오고 있나요 못 쫓아오고 있죠 다시 가고 있다 용아 이거 죽었네 따라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단지님이 꼴탱이고 누가 그거야 제가 곰탱이랑 지금 대결 중입니다 아 이랬어 김희야 어디야 이거 완전 불길 아 이거 아니잖아 와아 다시 가고있다 기다려라 김희야 살짝만 닿아도 죽는다 뭐야 이수건 왜 우리 바로 앞에 있어 다시 가고있다 어 불 붙었네요 달았어 버그 버그 악용사래 하하하하 자아 저는 이제 마지막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어 불 불 불 불 무서워 불 무서워 불 무섭죠? 그 불장난하면 안돼 오줌싸 자 아 이거 이거 1등한테 치킨사진하는데 내가 1등이 되어버려놨네 이러면 안되는데 거기 맞아 자 알려주지 마세요 네 꼴등을 봐야됩니다 다시 가고있다 나보다 앞에 있다 하하하하 좋아 자 저는 꼬링전까지 왔습니다 1등 안돼 안되나요 자 1등 어 용암꼬까지 왔네 이친구들 이거 어떻게 가냐? 여기요? 뭐지 뒤에 단지님 쫓아왔어요 이거 어? 단지님 이거 오늘 맨날맨날 어? 하하하하 단지님 죽을거라는거 알고있었어요 어 길을 찾은 친구들 음 올라옵니다 지금 2등은 2등은 어디있죠? 아 2등은 꼬링전에 도착해서 내려갔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등이 정해질거 같은데 오케이 이제 내가 3등이다 기다려라 이수곤 자 여기 3등 비켜 이 꼬등아 오 과연 3등은 어 3등 어 영아 이거 뒤에서 밀면은 밀면 죽일수있어 밀면 죽일수있어 밀려 밀려 몸싸움 몸싸움 아 3점에서 3등을 야아 저기까 야 그 사람이 치고나거든 3등 3등 어 이겼다 기다려라 이수곤 밀라요 어 이거 정해졌는데 어 이거 이수곤선수한테 지나요? 어 개 다잡았다 이수곤 이 자식 몰라 이렇게 된거 그냥 달리겠어 아하아 아아아아 이겼다아아아 자아 안돼 단지가 내 앞에있어 아 아 단지님 할수있어 꼴등 안 할수있어 아 거기서 점프하지말고 저 옆쪽에서 점프해야됩니다 아 옆쪽에서 어 격리로 해도 되긴되요 오 김유아 치열하에요 오 빠릅니다 눈에 뵈는게 없어요 앞으로 먼저 가 내가 패널티 줄게 니 녀석 안돼 나한테 옆쪽에서 뒤에서 능은하게 오는 다시 선수 옆쪽에서 점프 오케이 4등은 김희아가 그 옆쪽이 아닌데요? 그 옆쪽이 아닌데요? 옆쪽이라며요? 저는 그런적 없어요 아싸 이겼다 오케이 들어갔죠 다시 불길을 제치고 가는 김희아 선수 이거 잘못하면 뒤에서 가질 수 있어요 아 살짝만 닿아도 가요 지금 뒤에 바로 좀 쳐왔습니다 이거 태댁이 선수 근첩했어요 뒤에 바로 왔어요 넌 밀어주마 내가 이거 밀려요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아아아악 오케이 4등은 태댁이가 정해졌구만 하지마 태댁이 선수 아직 모릅니다 김희양 꼴등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 완전 이거 단지님한테 주나요 안녕 자 꼴등 결정점 보겠습니다 여기서 뛰라는거였죠 아까 천천히 가야겠다 죽으면 꿀잼이죠 어떻게 가? 천천히 가서 통과해야지 아 이건 누가봐도 단지님이 꼴등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아니야 뭐 볼 필요 있나요 이거 통과 아 뭐야 얘네 둘이 얘네 둘이 아 둘이까지 죽었고 아 아 또 죽어져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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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뛰어가다가 단지님 길 알려줄게 길 알려줄게 길 알려줄게 길 알려줄게 아까 거기에서 점프하세요 점프하시고 자 여기서 점프하시고 그냥 앞으로 가야되요 오케이 오케이 내려가요 저기 말고 좋아요 따라잡았어요 지금 오오오오오 이거 대이변 와 이내 김리아가 훨씬 더 핀 여기서 점프하면서 가되요 점프하면서 빨리 그냥 점프하면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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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요 이제 여기서 그냥 불에 안 닿고 안전하게 가는 사람 이겨 내려가자 으아아아아아아아!!! 이게 뭐야 야 공동골등해 야 공동골등해 공동골등해 아 라스트 라스트 이번도 진짜 중요한 아 이거 뭐야 안 끝나겠는데요 영상이 이 라스트 영상 안 끝나겠는데요 할 수 있어 먼저 죽는 사람이 꼴등하는 거 어때요? 그래요 일단 해봅시다 끝까지 가는 걸 한 번 봅시다 보도록 합시다 이 코너링에서 잘 죽는다고 왜? 왜? 왜 불길이 났는 거야? 말이 돼? 살려주세요 여기서 점프 점프 왜? 아 점프했는데 안 돌려요 스페이스마다 이상한 거 봐요 자 이거 뭐 김니아 있나요 아직? 이제 앞으로 쭉 가서요 단지님 쭉 가요 쭉 가요 쭉 가 김니아 너 안도 자킬 안 하게? 왼쪽으로 쭉 가서요 그래요 그럼 이 형님 제가 떨어질게요 아냐아냐 단지님 왔어 가자 가자 단지님 가자 다 왔다 이제 어려운 거 없어 쭉 달려 쭉 쭉 달려 쭉 그래 오케이 드디어 난 당신이 여기서도 죽는다고 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 안 보겠어 우리 주 고양이보다 못하는 거 같아 게임을 쭉 쏘리에요 오케이 여기다 점프 점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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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쭉 33초 걸렸습니다. 저는 11분 걸렸는데 오늘은 단지님의 벌칙을 보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하게? 그런 거 해본 적이 없어서 해보겠습니다. 네. 좋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알람 설정까지? 김이 킨 거 갈래? 여러분들 끝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